전북도가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농기계 종합보험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또 농기계 등화장치를 무료로 부착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 중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 가까운 농협이나 추겹회가 신청하면 됩니다. 농기계 등화장치는 추돌 사고 발생이 높은 경운기와 트랙터에 저속 차량 표시 등과 방향 지시 등을 설치해줍니다.